그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. 화학 공장에서 나온 물이라고요?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죽이든지 살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. 네. 그 지하수가. 말 그대로 땅속에서 끓여다 쓰는 물입니다. 식수라고요, 식수. 그럼 괜찮겠네요. 이거 그 지하수 떠온 건데. 식수라면서요. 제발, 사장님, 나 병원으로 갔다, 병원으로 갔다. 이건 집에서 가져온 물이고. 이게 그 지하수물이에요.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거 진짜 마시게 될 거예요. 당신들, 그 폐수를 양어장에 사용한 거지? 이거 지금 먹는 건가요? 이거 진짜 내게도 좋지 않으면 좋지? 아니요. 이거 진짜 내게도 할 말이야. 그래서 절대 저도 그래. 이거 뭐지?